일하시나요? 저희랑 팀이.. 아 뭐야 없잖아 그렇지 저희랑 팀 허러쉬엌? 4일 뒤에 또 보스 나오네요 다른 보스 저희랑 팀 허러쉬엌? 벌써 야 와 지금 700발 미쳤어 맨 좋아 여깄다 화장실에 대부분 화장실에 대기하고 있어 어? 뚜뚜루뚜뚜루 없네? 음 아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여기서 막 대기 하죠 에 네 에헨 음? 없네요? 그럼 가자 뭐 에 가자 가자 뭐 없을수도 있지 뭐 가자 가자 얘네 캐릭터가 너무 메이플스토리 같지 않냐? 커여운 듯 자 뛰어뛰어 이제 왼쪽 밑에 쭉 가면 돼 그 다음 이제 총보상 하나 받으면 돼 총보상 총보상 가서 총을 다 습득한 다음에 봐봐 얘들아 총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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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든거 봐봐 총 많이 하던데 여기서 대박 이러면 이제 화력이 세지는데 그만큼 총알 소모도 빠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화력을 위해서 어쩔수가 없어 네 충аж 크 honors 철창 못열어요? 야 민간인이 철 turbul migration에서 범죄야 범죄 응 물론 범죄가 이제 그런건 통하지 않은 세계겠지만 그렇지 자 우르르 다 덤벼라 오 진짜네 파이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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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아아아아 쏘라아앜 헤드샷으로 조진은 룰링벌칸이네아 그르치이 하하하하하하 농농구만 농농구만 어? 그럼 이만 아 이새끼라리 파이어아아아 됐어 모여모여모여 어? 으아아아아아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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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슥슥 스밀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침대야? 뭐야 이거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 여기 뭐야 밑에 못가놨어놨어? 뭐야 이거 왜이래 뭐지 이거? 어 여기 왜 밑에 이렇게 돼있어? 개간대에 말랩 3위야 일단은 일반 얘들은 3인데 이제 그 그 뭐야 영웅들은 별이야 별 근데 영웅들 중에서 급이 좀 있나 봐 급 좋아좋아 일단 왼쪽지 한번 들으자 어 뚝백! 뚝백이었다 뚝백이 수급이에요 됐어 뚝백이었다 와 좋아 뚝백이 왔어 이제 얘가 진짜 영웅 별이죠 이제 뚝백맨 뚝딱이 왔다 뚝딱이 머리 한번 뚝딱하면 다 죽어 진짜 레알 초강력한 얘가 주인공이야 지금 이 무리의 대장은 너다 방금 들어왔겠지만은 우린 한눈에 알아봤어 이 여기의 리더는 너아라 너라는걸 에? 자 가자 쭉쭉 올라가올라가 공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완전 쎄고 아 짜파게티야 뭐냐 그 다음 근접이야 근접 체력도 괜찮아 그렇지 이리와 이리와 주인공 양하대교 주인공 양하대교 아닌가요? 어 어떤 양하대교요? 흐흐흐흐흐흐 어떤 양하대교요? 주인공이 두명이어서 잘 모르겠네요 예 1번인가 2번인가 저 잘 모르겠는데 바뀌었어요 애매하잖아요 똑같이 생기니까 두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명 생긴 뚝딱이 일.. 예 합시다 에이 뚝딱이 줍시다 자 오른쪽 가서 그렇지 주인공은 늘 바꾸기 바뀌기 마련이야 뭐 조조도 그렇다며 조조도 조조도 그러면 할인은? 줍허허 하하 재미없다 갑시다 왼쪽하면 쭉까까? 아니면 오른쪽을 가버릴까 오른쪽인가? 오른쪽인데 길이? 왼쪽인건 아니면 왼쪽에 뭐 있는것같 Auft Gregory adjectِ 오? 슈퍼매켓매??? 그렇지이이이 좋아좋아좋아 쥬어쓰스 다 가야지 에에 좋아 짜왕이였겠다 짜왕이 짜파게티랑 짜왕이 벌써 25명이야 요리터는 거의 필수야 필수 음식도 필수고 이것도 다 필수야 영어 완전 좋아 나중에 개틀링건드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우와 봐봐 공속 봐봐 와 미친거야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집을 어 없네 여기에 없으면 뭐 괜찮아 처벌 밖에 좋아 식량 와 이속 빨라 그래 이속 이렇게 빨랐으면 좋겠다 흠 뚝딱이가 너무 좋아 자 이제 총기상점 한번 들렀으면 좋겠다 총기상점 어? 어? 설마? 님 총기호실? 님 총기호실? 엠에? 엘이라이나이씨 님 총기 kill 음..음..음..안이yd いや깐 이상해보이는데 총기호실? 에라이 개똥싸고있네 오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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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egurança 일단 좋아 뭐 더웁나? 뭐 더웁나? 뭐 더웁나? 설마 밑에 뭐 갈수있는건ganmu? asto 이렇게lay 음..아니야 약간 음산한 네 발음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음산하고 뭔가 그래 보이는데 그런건가 있었는데 아니네요 축합시다 예스 클릭하면 빨라지는 듯 응 아니야 한번도 더블클릭한 적 없어 와 좋아 앞에 다 쓰러버리는거 봐봐 크..밤도 안 무서워 이제 밤도 무섭지 않아요 앞에서 최전방에서 뚝박뚝박 그렇지 뚝딱뚝딱 그렇지 틀림방해도 무섭지 않아요 자 가자 덤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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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덤비면 에바보 크..좋아좋아 더와 더와 이제 많이 없을거야 내가 여기 다 죽였거든 여기 씨를 말랐기 때문에 아마 많이 없을거야 음 너는 뭐 너는 뭐 안샤줘 안샤 어 이거 뭐있는거 아니야? 응 안샤 어 이거 뭐 설마 집 들어갈수있는거 아니야? 설마 들어갈수있는거 아니야? 오! 오! 집이다 집이다 이 씨발나나이다 장난아니야? 꼭 집있는것처럼 해놨어 개같은거 응 느려지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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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일이야 내일이면 이제 또 보스 나온다 어우씨 너무 여기서 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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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늦장피웠네 여기서 어허어 가라아 갈길 가라아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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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매언 이제 체력없으니까 좀 아끼면서 가자 아끼면서 아나마다 운동을 실시하여야겠어 응 총알아 아껴쓰구 받아쓰구 다시쓰구 나노쓰구 그렇지 여기 뭐있다 매언 좋았어 여기서 힐러 데려가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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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 힐러 힐러 데려가 힐러 무조건 이제 더, 더사 괌 힛 저랑 마동, 마동가실 더사 괌 더사 괌 더사 괌 이야하 매언 좋아 더사님 고고 더사 괌 좋아좋아 이러고 이제 의사 말고 의사는 계속 이제 또 전체 힐러 해주고 간호사도 필요해 간호사 간호사 하나 더 힐러 지금 태양의 기원 가능? 더 먹어주고 그렇지 힐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 님아 고고 바로 고고 그렇지 당장 고고 당장 야 나 육차 육차까지 육차 나 검신이야 검신 알았니? 가자 와 좋아 이 파티 지금 무자비하다 이 파티 그 누가 막을 쏘냐 도와 아두 도와 도와 아두 도와 어제 귀찮아서 안가더니 어제는 어제는 무적이었어 어제 어제는 무적이었는데 어 무리했지 무적이어도 무리하면은 안 돼 이번엔 무리하지 않을 거야 됐어 오른차 한번 가고 바로 이제 나갑시다 그렇지 쭉 뛰어 쭉 뛰어 안녕 나와 새키야 아이씨 가자 아 맞아 갑자기 화장실 그 생각난다 이제 고속버스 터미너를 내려갖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들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어 여자들이 늘 기네 하고 이제 남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아줌마들 한 두 명인가 세 명이만 나오더라 남자 화장실에서 어? 일단 뭐지 싶었다 어? 뭐지 싶었지만은 뭐 뭐 줄이 기니까 이해할 순 이해할 순 없었어 대기합시다 아침까지 아침까지 대기합시다 예 흠흠 좀 극혐이었어 한번 나갔다 맵만 보자 어? 그냥 가 되겠네 이거 이정도면은 가자 총업수자 컴온 나이스 어? 저거 뭐야 어어? 어? 아 와어우 그래 이거야 어어어 이거야 이거 뚜팽 뚜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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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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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조심해야 돼 쑤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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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어어어어 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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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생각해 오 스쿨이다! 이야! 스쿨 좋아! 여기서 덤벨꾼 가자 덤벨꾼 오목이니 바둑이니 어 총쓰지마 이제 내가 볼 때 오목이 같다 그 친구가 오목조목 잘 따졌는데 총알 신나게 썼는데 그만큼 신.. 야 총알은 또 얻으면 디야? 이 근처에 그래 이런거 먹어주면서 체육실 한번 가 체육실 체육선생님들 체육선생님들 데려와야 돼 그 선생님들도 매우매우 세지 덤벨이하고 덤벨이 데려야 덤벨이 아 뭐야 아이씨 일로와 아이씨 입가세요? 아 나가세요 장난이고요 가볼까요? 고객이 늘었네요 갑시다 예 왜 발음이 체육임 체육 먹고싶다 체육 하하하하하하 왼쪽 갑시다 왼쪽가서 일단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한번에 가는거지 음 싸워 싸워서 파잇! 파잇! 맨! 다 먹어주고 갑시다 멋진 또먹이야 먹었다구 밤이네요? 야 안에있으면 밤이어도 영향받죠? 안에있으면 그런거같애 가면서 가쓰라버리야 아니 학교에 왜 총알이 없어 말도안돼 진짜 아이 이..이게임 많은사람 이트로시티 안해보셨나? 학교에도 막 총알 쏘고 총 쏘고 울었는데 대박 심지어 이트로시티 그 교감이 아이구 우리 학교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학교 어? 좀비가 득실실거려서 어쩌고 뭐 다녀니까 그냥 몇마림도 잡아주세요 가고 총 쏘도 상관없는데 초월단주네 어이가없네 진짜 에이씨 이트로시티 좀 해라 얘들아 에라 에이씨 어떻게 이거 없지? 거의 어이가없네 얘들아 미국은 이제 교실 데스크에 자꾸만 한자루씩 있지 않냐? 약간 문화충격인데 없다는게 어.. 흠흠 그렇지 먹어주고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이 덤벨어 덤벨이 선생님 영입합니다 흐흐흐흐 오 있다 덤벨 있다 오케 오세요 됐쓰 농구공이네 극혐수 갑시다 음 스물아홍명이네요 푸드도 많아주고 좋아 가자 에 덤벨이 가자 에 빌리랑스 뭔 슬램이야 임마 자 이제 오른측측 갑시다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고고 이거 아직 2스테이지 근데 벌써 이만큼 싸워 모았다는 것은 엔딩 충분히 볼 수 있어 오늘 오늘 충분해 오늘 엔딩 간다 헤헤헤헤헤헤 이렇게 관절이 막 이렇게 막 봐봐 관절 만 이런 중요한 부분이 어 안되겠다 자 가자 컴온 마이 프렝몬즈 이라아아앍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써저어 써어어어 그로취 가라아 덤벨이 아니라 바벨이에요 니가굼 흐흐흐 어어 원거리 왼거리 조심 원거리 조심해 와 총 굳인거 봐봐 총 굳어갖고 안 들어가는거다 대미지 봐봐 이 영웅이 어 조심해 영웅이 맨 앞에서 그랬는데 맨 뒤에 있네 어이씨 카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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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에에에에 죽여 죽여 이 능력도 없는 애가 뭔 중에 한다고 구 Parte 어 베ieurs maybe 몰스터와 야 너무 많잖아 쩌쩌쩌가 왔어 저 다음이다 다음 다음 앱이야 조심해야되 이제부터 특수준비들 마고마고 나올거야 하지만 일반애들은 필요가 없어 저 이팀 도와주실분 괌 총알 증반 이야아 형님 됐어 형님 쏘실 예 왔다 왔다 도움주시는 분들 왔다 왔다 어 밤이다 어 잠깐만 조심해야돼 밤이야 우와 눈 사라지는거 봐봐 총알수는 없는데 총알 그만큼 얻으면 되지 예 가자 가자 쏘 쏘 됐어,기달려 기다려 오오 멘헤헤 잠깐만? 걱정막고 기.. 고추를 할게? 기다려? 아이고 오자마자 밤이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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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tre시 Marian 밤에 총쏘면 다 몰려와 해요 에이 설마 그런 현실고lusion 있겠어? 오늘 거짓말이 압믿어 수고 비어 standpoint 컴온! 난 나만의 길을 간다맨! 가자가자 피케라! 으하하하하하 여기에 빠진 녀석들 어 레스토랑이다 가자 와 좋아 어 조심해 조심해 잠깐만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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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31명 일단은 이 군인들 조심해야돼 군인들 죽으면 안돼 자 먹어주고 짜왕이 나와야돼 짜왕이 총알 어디? 여기 그럼 총알 나올거야 와 덤벨이 좋아 덤벨아 당장 그거다 아 여기 없겠다 짜왕이 이야아 있다 짜왕이 그렇지 오케이 여기 짜파게티 있으니까 짜왕이는 얻었어 가자 바벨이라고요 아 그럼 한 명은 담벨하고 한 명은 바벨하면 되잖아 바벨만하면 바벨탑이냐? 흐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쭉 올리고 가자 총알이 무조건 필요해 총알 무조건! 지금 힐러도 세명이나 있고 뭐 식량도 나름 괜찮아 지금 이제 무조건 총알 다음은 무조건 총알이다 자 자자자 이거 오른쪽 갈수있네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간다음에 미리 또 내려오자 오랫 오랫? 잠깐만 왜케 많아 미친거 아니야? 할수있어 간다! 파이어! 밀어라! 그렇지 하하하 보이네? 우리들은 약하지 않다! 파이어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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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!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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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수고비 자 빨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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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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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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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뚫어 그냥 뚫기만 뚫기만 해 뚫기만 해 빅샤 인마잇 홀 밤이다 안 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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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어 여기 집이죠 저 좀 잠깐 들어갈게요 제발 슈퍼마키지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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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치 냠냠냠 냠냠 좋았어 하 2천내 되는거 아니야? 나와 이是不是 내 quick 임마 근데 이 쟨의 눈에도 우리가 음식으로 보이겠지? 너무 이거 자나 와아 28이지 28 Commissioner 아침 대고 가자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전혀 괜찮아 지금 총하는 바닥 이지만 와 이새끼가 내꺼야 임마 근데 얘 쟤네 눈에도 우리가 음식으로 보이겠지? 희동이 오잖아 와 이십발이지 이십발 이십발로 아무것도 못해 아침대고 가자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전혀 음 괜찮아 지금 총알은 바닥 이지만 찾으러 다녀야지 열심히 굴려야지 발바닥 하하하하 이 혓바닥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늦게 죄송합니다 자 가자 아침 아 오른쪽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에 에 어 여기 못가는구나 어어어 일단 싸 일단 싸 일단 싸 일단 사격 어어이씨 아 빠져빠져 안 돼 안 돼 안 돼 의사 의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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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 된다 의사야 죽으면 안 된다 안 된디 안 된디 안 된디 안 돼 아무튼 죽으면 안 된디 이리로 와갈라 아 일단 들어가 안녕하세요 수발 호호 아 너 뭐야 에이씨 인원만 늘어났네 쭈댄 에이씨 정할 좀 주세요 정할 좀 정할 좀 그럼 40발이다 야호 40발이면 뭐 할 수 있냐 주말 요즘 100원 같은 느낌이네 40발이는 엄마 100원만 하면 옛날에는 진짜 문구점에서 100원짜리 할게 많았어 오락 게임도 할 수 있고 잠시만 왜 안와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떡볶이도 사먹고 떡볶이는 못 먹고 떡꼬치 사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 100원 뭐하냐 옛날에 100원 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머리 굴리는거지 어떻게 하면 이 100원을 정말 효율에 깨술 수 있을까 어린 생각에 요즘은 이제 뭐하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요즘은 500원 줘야됐냐 요즘은 500원도 할 수 있는게 없나 떡꼬치 200원인데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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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놓 놔놔 으보라 으어 올라오라 내가 내려나매라 일단은 그렇지 힐러들 아주 침탄해 당장 이거다 음 이런 친구들이 레벨업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앞에가갖고 뚝딱뚝딱 영웅들이 이속발냈으면 좋겠다 가자 유튜브인줄 알고 밤 넘어봐라고 했네 헐 밤 길어봐서 30초인데 그걸 못기다려? 찧찧찧찧찧찧 인생은 기다림이 연속인데 그걸 어떻게 아십혜 말라고? 찧찧찧 약간 좀 멋있었다 아니라고? 알았다 응 아침된다 이제 하하...가보자 최고자 직쪽 간다! 출발으으으으우 와 미친 쏠지마이새끼들아 아잉 안돼에에에엥 상관없어 레벨 2자리야 레..레벨 2자리는 안시아줌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 가쟤가자 그렇지! 그렇지 닉지까지까지까지까지 다짜냈鄉 지나갑니다~! 지나지만 갈께요 지나서서 갑니다아 이씨 빠른 미로로로로로로로로 profoundly 제발제발 zmaa 저 왼쪽 왼쪽집 제발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길 바랍니다 아Р 레스토랑이다 개같은 또 나왔네 에이 아 좋아 좋아 일단은 음식 나오니까 좋아 문제는 이제 총 나와야 되네 총 에이 나고 아니야 이거 들어올 때 한 번에 들어와 예 나고 아니야 좋아 아 앞에 있는거 다 뚝딱 뚝배기 뚝딱 그렇지 자 1800개 있어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일단 이 물량은 유지가 쭉쭉쭉쭉쭉 문제는 힐러들이 죽으면 안돼 지금 힐러 두 명 있고 유사 한 명 있고 오케이 좋아 일단은 좋아 내려가자 내려가서 또 이 근처로 또 살살 뒤져봐야 돼 안녕하세요 흐흐 안녕하세요 어 너무 많잖아 아닌데 너무 많은데 자 밀어 한 번 가자 뭐 있을거야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쏴 쏴 쏴 쏴 쏴 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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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을거잖아 또 아 먹을게 아니면 지금 총이 필요한데 쭈고된 아닌데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밤인데 곧 밤인데 으흐흐 좆 됐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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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고팜이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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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여기서 버틴다 밀집! 군집! 가라! 좋아좋아 밀집 군집! 쏴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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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이게 아닌데 버텨라! 명력이다 내 허락없이 죽지마아악 내 허락없이 죽지마아악 이씨마 좋아좋아 좋아좋아 그 누구도 죽지않을거같 어허레? 왜이렇게 미친거아니야? 쏴어 괜찮 뚝배기 앞에있어 선봉장 뚝배기야 좋아 다시 모여 다시 모여 선봉장 뚝배기야 좋아 좋아 쥐가씨 히라고 히라고 곧 아침이야 곧 아침 좀만 기다려 그렇지 오씨 오 좋아나갔어 이씨빨 좋아 후후 아침 됐나 아침됐따 어 일로와 수발 눈에 눈에 불 켜 눈에 불 켜 에에 가자 가자 어 로봇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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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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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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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어 내려놔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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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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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너무 많잖아 으어 슥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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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쥬줠억초 9.1 지금좋아 x3 지금좋아 지금좋아 문빙 hyn 주여X2 건너 지금 쥬 Тiah 이십 발 들어왔고 내려 갈래 x3 좋아좋아 아우 좋아요 난 이새해镬갖고 무시무시무식 SA ka exactly 아줌мы 좋아좋아 아우 하아 내려가서 돼야지 seminars 이거 내려갖진 에 지금 초활에 없어서 오갖구 무조건 이게 근접으로 나고있네 원래 총알도 굉장히 많이 많이 필요한데 무시무시 무시해 무시해 안돼!!! 아아 근데 참새다 일단 참새다 자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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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와 쏴 총알 쏴 총알 쏴 그렇지 그렇지, 가자 가자 일단 회복했고 가자 이제 말.. 어.. 이제 말만가면 돼 말 이제 밤이만 가면 돼 어떻게 지금.. 어떻게 총 상자가 하나만 못버냐 어어어 DP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올라ион 올라올라올라 으뜰 система 어떻게 해요? 조mm 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더니 어나라라라라라라 아이 으아아예예예예이쾸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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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헤 어! 위에 x5 가자 가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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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의사가 차냐가 없다 의사가 차냐가 없어 제발 싸던지 마고 차냐고 야 야 이 수박암네들은 진짜 그지 가네 진짜 어우 어어 어어 여기다 여기다 맨 쪽집 맨 쪽집 어어 어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묵을게요 후아아 하아 하아 일단 살았다 일단 살았는디 웬메 으쩌냐 이거를 와 미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밀냐면 내가 총 그러니까 총포상을 찾아야 되는데 총포상을 단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 그래서 초관이 없으니까 근저우로 상대해갖고 약간 좀 어렵다 총포상 무조건 해두는데 허허 보스는 무조건 원딜으로 잡아야돼 원딜 총으로 잡아야돼 그래야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 좋은데 허허허 자 일로와 빨리와빨리 근데 올라간다 총알 100발있다 여기서 600발 되는거 아니야? 아니라고 알았다 좋아 왼쪽 간다음에 확인하고 바로 오른쪽 가자 총알 맞는데? 167발이 많다고야 장난하나 죽어 이건 총알이 아니야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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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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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잠깐만 이거는! 이..이..이..이..냄새는! 이..냄새는!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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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괜찮은 것들 많이 나왔어 이제 오른쪽에서 큰 마트 한 번 가보자 큰 마트 어 너무 많은데? 총알을 아낀다 총알은 진짜 진입이 안될 때만 정말 양각 잡혔을 때만 쓴대 보스 잡을 때나 에이 자 오른쪽 간다 빨리 간다 당장 간다 지금 간다 흐 고양이 총 IW 나보다 재밌는 데리치지 마라 질투 나니까 알았네 그렇지 의사야 의사야 그러지마 의사야 쏴아아 야하하하하하하 타하하하하 대음 대음 여기 뭐자 어? 어 이거 뭐야? 어니? 뭐야 헐 대박 이곳은 처음 가보는 시발 아 이런 개똑끼야 이런 개새끼만 와우 죽어 이씨 완전 좋아 대박 대박 지금 총 완전 좋아 미쳐서 힐링도 좋아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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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밤이다 어허 어어 잠만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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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Disk